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2부는 무편집입니다 그럼 빠르거든 봅시다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동생 정말 다행히도 그 남자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남자한테도 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남친이 왜 그래 제사 모시는 것 때문에 그런거면 걱정하지마 우리 엄마랑 숙모가 여태 알아서 다 해왔거든 니가 할건 별로 없을거야 너는 그냥 퇴근하고 와가지고 잠깐만 돕고 가면 되는거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동생이 아니 제사도 문제고 집도 문제고 가보장적인 사고도 나 다 자신없어 헤어지자고 아니 근데 너는 거기서 왜 내 편을 안들어줬냐 이렇게 따졌더니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웃기는게 뭔줄 아세요? 지금 이게 바로 그 순둥이 남친하고 사귀면서 처음으로 싸운거랍니다 이게 싸운거래요 워낙에 착한건지 모자란건지 여하튼 동생하는 말에 무조건 다 예스를 했나봐요 미안하다고 근데 이거 얘기하신 분들 정말 놀랍네요 아무튼 그랬는데 남자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그 통근이 많이 힘들면 내가 차를 한 대 더 사주마 그리고 오피스텔도 니 명의로 한 채 더 주마 대신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까 어랭에 대출받아가지고 산글로 짜고 치자 그래가지고 한 2억 대출받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4억이 넘는데 너는 며느리니까 2억에 가져갈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특별대우다 이건데 뭐 그 대출금은 제 동생이 갚긴 갚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집에 돈이 많대요 내가 돈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이걸 알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내가 말을 안했는데 내가 이 지역 유지다 건물도 한 채 있다 너 회사 그만두면 와가지고 카페 하나 차려도 된다 우리 아들 봉급 적은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름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네요 아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헤어질 건데 뭐 타로 그런 말을 다 듣고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동생도 분명히 말을 하긴 했대요 그런데 일단 어른이 얘기를 하니까 너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생각해봐라 이래가지고 또 듣고 있었답니다 그 말을 갑자기 저런 말을 들어서 아니 벙벙하지만 어쨌든 저희 동생은 결혼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남자 아버지가 자꾸 저희 아버지를 만나라고 한대요 그래 꽁꽁이 니가 아직 어려가지고 결혼이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내가 니가 아버지랑 남자 대 남자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여러분 이건 뭡니까 상견례 날 잡자 이거 아닌가요 맞죠 이거 아무래도 저희 동생이 애가 너무 순하니까 자꾸 뭔가 말려드는 그런 거지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제 동생도 좀 답답한 게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파혼할 거야 파혼했어 이런 말 하기가 힘들다고 언니 어쩌면 좋아 이러고 있는데 나도 미치겠다 그래도 마음 독하게 먹고 파혼하는 게 맞겠죠 뒤에 최종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반 아니 뭔 소리야 동생 인생 망하는 꼬라지 보기 싫으면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이 결혼 반드시 꼭 말리세요 아니 동생 눈물바람 나는 꼬라지 어떻게 버리고 그럽니까 저런 타입 남자가 어떤 줄 아시나요 평소에 다정하고 되게 잘해준다 이거 이거 필요없어 인간은요 두 가지의 면을 봐야 돼요 평소 하는 거랑 트러블 나타난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 물론 둘 다 좋다면 금상첨화 좋겠지만 반대로 둘 다 나쁠 수도 있고 보통은 둘이 상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남자는 명백히 평소 대해주는 게 좋지만 트러블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여자 바람시키는 각이에요 왜냐 문제 일어나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 회피하는 그런 전형적인 타입입니다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태 니들 사귀면서 트러블 상황 싸워본 적 있냐라고 아마 없다고 할 겁니다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트러블의 연속이라고요 특히 집안이 저런 수준이면 여자 노예 가게고 남자는 떠받들어요 동생 보고 지금 남친 그렇게 떠받들면서 돈도 벌면서 애도 낳아주고 심지어 아들아들 강요하는 장난 아닐 거 이런 건데 그지 같은 건데 너 이거 무시하면서 살아갈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지금도 봐봐 인사 갔는데 남친 중지하는 거 절대 없고 자기는 결혼해서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또 트러블 상황 생기면 회피해버리고 저 남자는요 결혼한 뒤에 지 마누라가 힘들어 죽으려고 해도 야 그냥 너만 좀 참고 좀 괴로워도 그러면 좀 참아봐 다 좋아질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외면할 타입입니다 중재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런 시댁을 맞벌이하면서 스니는 며느리라는 오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서 감당하라고 평소 잘해준다고요? 사귈 때는요 제사고 시부모고 시댁이고 걸릴 게 없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말이 나온 순간부터 다 걸려 넘어지는 그런 신세계라고 아니 왜 지발로 지옥불에 쳐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남자가 사람이 너무 좋아 뵈면 이렇게도 말 안 한다 만년 과장 스타일이라면서요 본문에 있단 말인데 제가 그냥 지웠어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다 알고서도 끌어안고 갈 만큼 스니 동생 못 배웠습니까? 시댁 어른 말이 다 맞아요 저런 집안 며느리는 자기들 말에 무조건 복종할 만한 체력이 좋고 덜 배우고 순한 여자가 제격이죠 그걸 지들이 원하니까 참 답답해서 글 남기고 갑니다 2번 아이고 꼴랑 건물 한 채에 지역 유지라는 말 참 웃기네 저희 시댁 월천 이상 나오는 대출 하나 없는 건물 가지고 있어요 결혼할 때 집 해주시면서 단 한마디 잔소리도 없으셨고요 저희가 큰 집도 아닌데 결혼 후에 저희 시어머니가 제사 같은 거 정리 싹 다 해주셨어요 회사도 다니고 싶으면 다니돼 힘들면 그만두라고만 하시고 그 이상의 말씀은 없습니다 친척들이 다 주변에 살고 있는데 식당 빌려서 싹 초대해가지고 인사시켜주고 집들이 하라는 친척들 더 말 안 나오게 어머님이 싹 정리해 주셨어요 음식 니가 할래? 라고 제가 지금 결혼 6년 차인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돈 자랑 안 하시고 지금도 며느리한테 말씀 함부로 안 하세요 얼마나 예의 있는 분인데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니까 제가 더 황송하고 또 챙겨드리고 싶고 그런거지 후기 보니까 더 교지같은 집안이네요 아니 정약사 그거 내면 되지 건물도 있다는 사람이 뭔 대출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 결혼도 하기 전에 이정도면 결혼 후에 뭐 불부도 뻔하죠? 3번 이 이상 말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결혼을 하든 말든 뒤지든 말든 냅두고 서로 뭐 결혼하고서 다시 첫 기어 들어와가지고 내 신세가 어쩌네 저쩌네 이딴 그리나 쓰지 말라고 해요 그 집구석 들어가가지고 종살이 하려고 작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은 자기 딸내미가 남의 집 기어들어가 종살이 하는가 보면 가슴 다 찢어 밝혀집니다 뭐? 부모님한테 파혼 얘기를 못해가지고 지금 어정쩡하게 있다고요? 쓰니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당장 정리해서 여동생 단속하고 부모님한테 다 알려주라고 아니 니 여동생이 그 집에 가가지고 겪은 거 그대로 보여주면 될까? 이 글 보여주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4번 사기꾼 집안 가네요 아니 해줄 거면 처음부터 말을 했어요 게다가 대출 2억은 돈 뭐야? 카페 같은 거 이거 말만 그러지 안 해줄 거야 결혼하면 싹 입 닦는다고 순둥이 쓰니 동생 어디 도망 못 가게 단단히 묶어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 보니까 니 동생 연애를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그만 휘둘리고 확실히 연 끊으라고 해요 애초에 시댁 인생이 그지 같은데 남친도 그래 거기 막 휩쓸리고 돈보다는 그 집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왜 이걸 모르냐? 5번 아이씨 추각을 보니까 더 그지가 않네 괜히 봤다 6번 아니 시골 같은데 무슨 사업식이나 해? 대출할 여력이 안 된다 학자금 대출 아직 못 갚았다 이러고 어? 아버지한테 알리고 결혼 못하게 막아요 왠지 그냥 우리 집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말해도 돼 우리 빚 많다 이렇게 뭐 당장엔 욕을 먹겠지만 아니 그게 대수라야? 죽는데? 결혼 무조건 막아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했다가 미친 시댁에 들들들 쳐복기면서 폐인돼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들 내가 열었 봤다고 우리도 엄청나게 많이 봤죠 한 수백 명 7반 아이고 쓰니 부모님이 잘못하셨네 요즘 같은 세상에 딸내미를 저리 등신 쪼다로 키우시다니요 아니 어쩌면 지능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경계선 아니면 그보다 더 아래로 나올 것 같아요 대댓글 둘이 결혼하면 저 이상한 노인네한테 순둥이들이 놀아나겠구만 야따야 볼만하겠다 진짜 8번 추각을 보고 말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 결론을 말하자면 이거는요 온 가족이 뜯어서 말려야 되는 겁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언니가 먼저 나서서 안된다 너 결혼하면 언니 죽어버릴 거다 이렇게 협박이라도 하라고 9반 다 필요 없고 분양 매출 업어치기 하잖아 지금 상견례 같아 소리하고 자빠졌네 딱 보니까 사기꾼이구만 뭐 카페를 차려준다고? 이야 참 어이겁다 동생이 어디 부족한 건가? 뭐야 이거 당연히 아빠한테 알려가지고 저 사기꾼 같은 것들 싹 다 엎어버려야지 뭐하는 거야? 최종욱이 결국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혼다 물리기로 했습니다 최종합이 그쪽 아버지가 내 동생 입장에서 상대할 죄가 안될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때 충격 받으실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담담하게 듣고 그래 그래 해라 이러고 넘어갔어요 사실 부모님보다 동생이 더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남자 집에 처음 인사 갔는데 저떤 소리나 들었으니까 얼마나 거지 같겠어요 아무튼 폭풍 같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쓴소리 조언들 모두 모두 감사했어요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댓글 1번 후기 보고 답글 달아요 남자는 그지 같은 놈이라 계속 미안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잘하신 거예요 동생이 되게 순하니까 남자 쪽에서 결혼 거절시키려는 그런 그지 같은 심보가 딱 보이더라니까 내 눈에는 옛날에 제가 겪었던 일과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고 짜증이 났어요 여하튼 이제 다 됐다니까 동생분 하루 빨리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언니가 잘 도와주세요 저는 한 달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잘됐으니까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오오오 아멘